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코입니다. 아직 다들 참여 못 하신 파트너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요. 지금 바로 파트너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줌 링크 공유하셔서 오늘 줌 미팅 차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트너들과 함께 만나요?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은 에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이렇게 피하시다가 좋은 제품만 골라쓰시는 지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수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함께 만나요. 오늘 수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과 함께 만나요. 지금은 누구보다 눈부시게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임수민 스타마스터님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çalış하고 스타마스터라는 임수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카메라 켜신 분들한테만 줌 미팅 끝나고 룰렛 돌려서 한 분에게 마린 앰플 겔 마스크 주는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꼭 카메라 켜시고 참여해주셔서 행운을 잡아보세요. 그럼 모두 집중하셔서 에터미 사업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임수민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스타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스타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임수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임수민. 반갑습니다. 저는 6년 전까지만 해도 에터미를 너무도 다단계라고 무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에터미를 너무도 다단계라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단계를 엄청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다단계를 엄청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다단계를 엄청 좋아하시나요? 그래도 좋아하시니까 여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에터미가 돈이 되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에터미 제품이 좋아서 제품만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에터미 제품이 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 부자 동네에 사는 강남에 사는 지인이 저한테 엡설루토 화장품 4세트, 이븐인 케어 4세트, 선크림 4세트 이렇게 주문을 하게 돼요. 저는 그 분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왜 이렇게 에터미처럼 싼 화장품을 쓰나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고 에터미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에터미를 누가 같이 하자고 하자고 했었을 때는 말을 안 듣다가 그 화장품 주문을 받고 나서는 제가 제발로 세미나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에터미를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열정적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에터미를 4개월 동안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터미가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봤는데요. 에터미가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에터미가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아터미도 그렇게 미니? 에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아보는 3개월 동안 저는 에터미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에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에터미로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터미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리더이다 그리고 나는 에터미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은 과연 나를 믿고 사업을 해줄까요? 그래서 에터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터미를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게 에터미에는 이미 모든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터미를 잊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찍했을 때 에터미를 잊지 못해 에터미를 잊지 못해 에터미를 잊지 못해 회사의 성장 속도나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 그리고 제품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에터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에터미는 어떠한 하자가 없는 회사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게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얼마가 됐든 우리는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터미에서 에터미에서 만일 자본금이 들어간다면 자본금은 과연 뭐가 될까요? 에터미에서 자본금은요? 에터미에서 자본금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맥을 핸드폰에 있는 모든 인맥을 이렇게 노트에 옮겨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인맥을 노트에 적어서 그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에터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리시다 보면 거절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내 경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도 궁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에터미를 한다고 알렸을 적에 거절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애토미에서 리더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얘기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고 싶습니다. 거절을 당하다 보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애토미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자 옆에 있어야 성공을 하고, 여러분이 실패를 하고 싶으시면 그런 실패자 옆에서 그 사람들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 시스템 안에 붙어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팀 혹으로, 팀들끼리 똘똘 뭉쳐야 이 사업은 가장 쉽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서로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애토미 사업이고요. 서로 내 이익을 따지거나 서로 내가 더 먼저 하겠다거나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팀 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팀 혹은 여러분의 팀들끼리 똘똘 뭉쳐야 애토미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 오른쪽 두 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애토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두 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왼쪽 오른쪽 멤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멤버를 등록을 하실 적에 그룹별로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을 잘 나눠서 명단을 구분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명단 있으신 분들, 우리가 또 혹시 제품을 전달하신 분들 중에 내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애토미는 여러분이 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내 사업자, 내 파트너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애토미는 여러분이 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내 사업자, 내 파트너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품은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후속 관리 이 과정에서 제품 쓰는 것, 애용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정하신 분 계신가요? 네, 소비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 내가 알리고 싶은 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데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쓰고 계시는지요? 네, 내 얼굴이 바뀌고 내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을 하면 애토미 제품은 그냥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답게 내가 애토미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먼저 커리어 음원처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 olduğunuz için 애토미에서 반가운 지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기는 몇 시쯤 됐나요? 지금 거기까지 몇 시쯤 됐나요? 지금 지금 오전 10시예요. 10시 10분 네 네 아침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늘 활동할 준비 됐나요? 네? 오늘 아침 시간이잖아요 5전부터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애터미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침 시간인데 이 시간에서부터 애터미를 알릴 준비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나가서 고객들을 만날 적에 나는 하루에 몇 명을 만날 것인가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siz her gün müşteril entiketicilerinizle buluşmadan önce ben bugün kaç kişiyle buluşacağım? ne konuşacağım? gibi hedefleri belirlemeniz gerekiyor. 나는 하루에 10명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10명의 목표를 반드시 채우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ben bugün 10 kişiyle buluşacağım deyip 10 kişiyle buluşma hedefini gerçekleştirmeniz gerekiyor. 여러분들 하루에 10명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izinde günde 10 kişiyle hiç buluşturunuz oldu mu? 애터미는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애터미는 내가 시간 날 때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애터미는 내가 시간과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날 것인가? 내가 하루에 몇 포인트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사업입니다. 고객들은 많이 만나는데 내가 채워야 할 목표 포인트가 없으면 고객을 만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터키에는 많은 제품이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제품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품 전달하면서 내가 목표한 포인트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Türkiye는 많은 ürün이 없지만 en azından bulunan ürünler için sizin günlük PV hedefinizi gerçekleştirebilebilecek ürünler vardır.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표, 하루에 몇 명 만날 것인지 하루에 몇 포인트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보름 단위, 15일 단위로 항상 직급을 도전하기 때문에 직급에 대한 도전 목표도 같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TOMI öğlesine, zaman이 gelince 일을 하시라고 하는 일은 일을 하시라고 하는 일은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라고 하는 일을 하시라고 하는 일은 그리고 계획을 하시라고 하는 일은 일으키고 day기 15일 단위로 10일 단위로 날 tuber이 되기고 그런 일을 하시라고 하는 일은 일으키라고 하는 일은 내게 끊임없는 도전이 없으면 도전이 없으면 목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성공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tomi에서 첫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 가는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이 세일즈 마스터는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내 조직의 멤버십을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내 조직에서 나랑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여러분들은 에토미에 대한 보상 플랜을 거의 90% 이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직급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직 한 번 더 가면 되죠.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제품을 사서 쓰게 되고 에토미 제품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데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일즈 마스터가 그래서 첫 직급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직 한 번 더 가면 되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여러분들이 직급 도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계획도 지금부터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 도전의 계획은 항상 지금부터 내가 몇 개월 후에 어떤 직급을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세우시는 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것은 우리가 15일 동안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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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네 그래서 애터민은 다 함께하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중에 적어도 내가 25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터키 라인도 얼마든지 다 같이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터키에서 우리 이 라인 자체가 최강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팀워크를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ürkiye에 있는 ekibimiz de çok başarılı olacaklardır. O yüzden bundan sonra daha planlı şekilde çalıştığınızda bizim Türkiye ekibimiz de Türkiye'deki en büyük ekip haline gelecektir.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상업 설명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izinle hani oraya buraya giderek atomi işini açıkladığınız oluyor mu? 네, 사업 설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Atomi işini açıklamak zor bir şey değil. 네, 여러분들이 atomi에 대한 회사 자랑, 제품 자랑, 보상 플랜 자랑이 고객 만나는 고객마다 전화로 하던, 카톡으로 하던 미팅을 해서 만나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atomi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nsanlara atomi'nin vizyonunu açıkladığınızda, ürünlerini veya kazanç planını ya telefonda ya da konuştuğunuzda, buluştuğunuzda, açıkladığınızda, toplantılarda da, bunu aslında siz atomi işini sürekli açıklamış oluyorsunuz. 그리고 사업 설명 중에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은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atomi가 조금 힘들어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Atomi에서 가장 능력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무한 단계입니다. Atomi planını dinlediğinde herhangi tanıdığı kimsede olmasa, herhangi parası da olmasa, çevirisi de olmasa, onu dinledikten sonra bunu sonsuz bir şekilde yapacaktır. 네, 여러분을 통해서 남미 쪽이나 유럽 쪽이 또 유럽 쪽에 파트너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sizin altınızda Avrupa'da bulunan kişiler de bir olarak bir ekip kurabilirler. 네, 터키는 유럽과 남미의 가장 중심적인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라인에 정말 남미 쪽, 유럽 쪽에 많은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게 atomi의 무한 단계의 장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남미 쪽에 브라질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가 atom이를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시다 보면, 누군가가 내 밑에 계속해서 유럽 쪽, 남미 쪽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밑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한 단계라는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atom이를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Bu yüzden bu mutlak yani kesinlikle olan kazanç planını iyice çalışıp, insanlara ilettikten sonra ne olursa olsun vazgeçmeyeceğiniz kazanç oluşturmuş oluyorsunuz aslında.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왼쪽에 두 사람, 오른쪽에 두 사람만 있어도 이 두 사람 두 사람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는 소개가 나오는 게 atom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나의 소비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소개 소개 소개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avaş yavaş yapıp, zamana bırakıp, sürekli insanlara tanıtarak, insanlarla konuşarak, 손수다 kadar yapmanız, sürekli bunu yapmanız gerekiyor.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시면, atom이에서 주는 1억은 다른 분들에게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atom이를 하시다가 포기를 하면, 나는 1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한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지금은 나의 파트너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나오는 그날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단계의 시스템을 sonuna kadar 사용하고, sürekli yaptıkça,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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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미 보상 플랜 중에 하나는, 월 1억까지만 주는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한선까지만 도달을 하면, 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정적으로 이 아토미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연금성 소득이구나. 그러면 나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정리해놓고, 내가 일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나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월급쟁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일들은,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과 그 영수Am AIDS을 하실 звонGodw is. 현재 과정 또한 일을 하는 일은? 내가 일을 할 일은? 네. 나는 지금 일을 하실 때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March these days에oping beni 점심에 とاس이 book에 입력을 받aters. 내가 일을وب일 등의 현대 всп tormentlik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살고 나무가스레ôn 등ированheiro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Friday. 나의 만족 Nie은? 수입으로 내 몸과 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월급받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일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정해져서, 아노미에 적용한 일을 정해져서, 이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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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서, 그 시간을 정해져서, 이 시간을 정해져서, 이 시간의 정해웠을 때, grey적인 인식을 정해져서, 이 시간은 정해져서, 이 시간의 정해져서, 이icker지에 있는ratic 따라서, 이世시ipperdem은van 시간의 정해져서, 세를 유지하는 법 компании. 저는 지금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제 남편을 보면 좀 불쌍해요. 제 남편은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제 남편은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인터넷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빠 맞지? 그냥 나한테 그러고 왔는지. 조금씩 끊겨요. 어쩌죠? 그래도 하실 수 있나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고 싶어서 지금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저희 남편도 저랑 같이 애터미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루빨리 그만두시려면 애터미에 집중 몰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간을 정하세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내가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는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뛰십시오. 그 때까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뛰셔야 할 구간이고요. 그 구간이 끝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관리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내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뛴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내 밑에 파트너도 복제를 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시고요. 뛰어보세요. 그리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빼놓고 남은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atom이에 투자를 할 건가 시간을 정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일을 빼놓고 부업으로 하시더라도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부업으로 하시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빼놓고 한국에서 일을 빼놓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옷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 atom이 액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독도들, 의사자들, 다른 직업들도 있고, 많은 직업들도 있고, 많은 직업들도 있고,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투자하며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면요. 내가 일이 끝나고 하루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업으로, 투자부로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내가 몇 시간을 atom이를 위해서 활용을 할 건지 정하셔서 뛰시다 보면 그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성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오토 소비자가 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전력질주해서 200에서 400 안정적인 소득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스템을 터키의 시스템은 뭐뭐가 있을까요? 원데이 세미나를 있고, 석세스 아카데미 있고, 우리끼리 하는 줌 미팅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줌 미팅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세미나를 빠지시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남한의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먼저 세미나에 철저하게 들어오시고 많은 나의 고객들을 이 세미나 안에 초대를 하셔야 나랑, 내 파트너랑 같이 성공이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성공은 Atomy는 교육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고 빠르게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시스템 참여 잘 하실 거지요. 그리고 이제 Atomy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제품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제품,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제품을 반드시 한 5가지 정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Atomy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Atomy 터키에 들어와 있는 제품을 하나하나 다 써보셔야 됩니다. 네, 내가 내가 운영하는 나의 쇼핑몰이고 나는 쇼핑몰의 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전부 다 아셔야 되고 써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쇼핑몰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의 사장님이신데 나의 쇼핑몰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나의 쇼핑몰에 있는 제품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과연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쇼핑몰의 사장님이니까 철저하게 내 제품을 정확하게 아실 때까지 써보시고 써본 그 감동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사업이 Atom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나를 아는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제품이 5가지 정도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리더이시고 정말 열정도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알리기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미술을 더 좋은 자신들과 더 좋은 리더이시고 더 좋은 제품을 생각하기 위해 카메라에 있는 이 제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은 이 제품을 알리는 제품의 제품이 내가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고 물건은 이 나의 쇼핑몰을 알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Atomi işi, sizin kendi alışveriş merkezinizi insanlara tanıttığınız, onların sizden yararlanmasını sağladığınız bir iş aslında bu Atomi'nin püf noktası, onlara bir ürünü satmayı değil, sadece sizin bir alışveriş merkezinizin olduğunu söylemeniz gereken bir iş.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만나는 고객마다 본인들이 직접 회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직접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렇게 쉬운 사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방법, 쇼핑몰을 가입하는 방법, 이 쇼핑몰에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만 알리면서 많은 나의 단골 고객을 만드는 일이 Atomi 일입니다. İnsanlara Atomi'ye nasıl üye olacaklarını, nasıl bu sistemi kullanacaklarını, nasıl alışveriş yapacaklarını öğrettiğinizde o kişiler sayesinde sizin gelir elde ettiğiniz böyle bir basit bir iş. 네, 그래서 Atomi 제품이 좋아서 계속 쓰는 단골 고객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결국 나의 수단도 많아지게 되고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Sizin bilginiz sayesinde Atomi ürünlerini öğrenip bunları düzenli bir şekilde kullanan artık ondan başka ürün kullanmayan tüketicileriniz arttıkça sizin gelirlerinizde artacaktır. 네, Atomi는 결국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Atomi는 이렇게 쇼핑몰, Atomi는 이렇게 쇼핑몰 이용하는 방법 알려주고 내 쇼핑몰의 단골 고객 만드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Siz içeriğinizde kişilere bu siteyi nasıl kullanılacaklarını, nasıl kullanılacaklarını öğretip onları düzenli bir tüketici yaptıktan sonra ve bunu sürekli her kişiyle tekrarladığınız için çok basit bir iş, zor bir iş değil. 그래서 여러분들이 Atomi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쇼핑몰 이용하는 방법 알려주기, 그리고 쇼핑몰 이용할 수 있는 고객 만들기. 이게 Atomi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tomi bir 네트워크 kişi olduğu için aranızda bunu çok zor diye düşünen kişiler vardır. Ama bunu böyle, kendinizde böyle kurun, insanlara Atomi sitesini kullanmayı öğretmek, insanlara bunu öğreterek iyi tüketiciler yapmak. 그래서 Atomi는 여러분들이 나의 쇼핑몰을 내가 홍보를 하는데도 Atomi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비로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말씀 다시 읽으세요. Atomi는 잘 안 들리시죠? 끊어지죠? 네. 이상하다. Atomi는요. 이렇게 내가 쇼핑몰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 이걸 열심히 했더니 광고비로 여러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Atomi sizin alışveriş merkezi nasıl kullanacağınızı öğretip size nasıl tüketici yapmayı öğreten ve bunların bütün yöntemlerini kendine barındıran bir şirket. 그래서 여러분들이 Atomi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시스템대로 하시면 굉장히 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Atomi'yi zor olarak düşünmeyip Atomi 시스템'in içine girip onu öğrenip sürekli 시스템de bulunup sizin de kendi 시스템inizi kurduğunuz bir iş olarak düşünmeyip Atomi 시스템'in içine girip tüketicileriniz var mı?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드셔서 많은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쇼핑몰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Eğer böyle tüketicileriniz yoksa bundan sonra onları sizi iyi tüketici olabilecek onları iyi eğitebileceğiniz kişiler yapmak için sıkı şekilde çalışın. 여러분들이 결국은 쇼핑몰의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쇼핑몰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izin kendi alışveriş merkezinizin sahibi olduğunuz, patron olduğunuz için birini size söylemeden kendiliğinizden kendi alışveriş merkezinizi yönetmek için sıkı çalışın. 저도 사업을 할 적에 제가 회원가입을 했더니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거대한 애터미 쇼핑몰을 저한테 분양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회원가입했을 때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쇼핑몰 하나를 이렇게 분양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터미라는 쇼핑몰의 사장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가게를 내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Bu yüzden aslında Atomi Alışveriş Merkez denen site'nin sahibi ve patronu benim bu yüzden bunu yönetebilmek için bütün bilgilere sahip olmam gerektiğini düşünüp bunun üzerine çalışmıştım. 여러분들이 Atomi에서 1년에서 2년만 집중 몰입해 보세요. Atomi에 1 veya 2 yıl iyice odaklanın. 반드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Herkesin başarılı olabileceği bir 시스템 kurul olduğu için sonuç olarak siz de başarılı olabilirsiniz.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Just make it while it's in India. 잘 안 들리세요? 그냥 늘려요. 괜찮아요. Atomi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포획했어요. 얘기했어요? 네.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일을 해야 합니다. Eğer vazgeçerseniz hayatınız boyunca çalışmak zorunda olacaksınız. 여러분도 정말 크루즈 여행 같이 가고 싶지 않나요? Siz de Avrupa tatiline gitmek istemiyor musunuz? 네. Atomi 통해서 여러분들도 크루즈 여행 다니시면서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시면서 할 수 있는 도구가 Atomi 입니다. Atomi Atomi 사이에 비약 tatiline çıkabilirsiniz ve başardığınız istediğiniz her şeyi yapabilirsiniz. O yüzden vazgeçmeden Atomi iş 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리더분들 모여서 함께 이 미팅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sabah erken saatinde liderlerle buluştuğum için gerçekten çok verimli olduğunu düşünüyorum. O yüzden bunu bir başlangıç olarak düşünüp bundan bu toplamdan itibaren hedeflerinizi belirleyip sonuna kadar hedefleriniz için çalışın. 반드시 목표를 세우시고 하루에 몇 사람 만날 것인지 하루에 몇 포인트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명단 반드시 가지고 여러분들이 뛰시다 보면 누구나 다 성공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Bu yüzden hedefleriniz mutlaka hedeflerinizi belirleyip bugün kaç kişiyle konuşacağınız ne kadar PV elde edeceğiniz hepsini belirledikten sonra sonuna kadar bunu yapmanız gerekiyor ki başarı hızınızı arttırabilirsiniz. Toki 라인은 열정적인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반드시 1년 내지 2년 안에 다 성공 하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Türkiye ekibimizde çok fazla tutkulu insan olduğu için 1-2 yıl içinde hepinizin başarılı olacağını düşünüyorum.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꼭 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Kendinizin başarılı olacağın gerçeğini kabullenip bunu insanlara yansıtıp mutlaka tutkuyla ve arzuyla çalışmamızı umuyorum. Törkü 라인 화이팅 합니다. Türkiye ekibimizde başarılar. 네 감사합니다. Teşekkür ederim. 감사합니다. 임 수 star master 님 감사합니다. 강의 아까 시스템 참여 시스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 모두 잘 들으셨죠? 시스템에 참여한 시스템에 참여한 시스템에 참여하셨죠? 왜냐하면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선배 사업자분들이 모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준비팀 강의도 시스템입니다. 모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7시마다 우리 라인에서 진행하는 준비팀 꼭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20시와 일요일 오후 7시와 함께 참여하시는 équipe. 사실 틀키에는 지금 원 데이 세미나를 한 사람 밖에 없지만 저희 대신에 저희 라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3분 스피치 시간입니다. Ezra 태멸시 나와주세요. Ezra 태멸시 나와주세요. Merhabalar, herkese günaydın. Korel'deki liderimize teşekkür ederim. Güzel tecrübelerini bizimle paylaştığı için. Gerçekten hem toplantıların hem de videoların önemi çok fazla. İzlememiz lazım. Yani ben de o şekilde ilerliyorum. İlk önce kendimi tanıtayım. Ezra Temel, 33 yaşındayım. Eşimle birlikte işlettiğimiz perde mağazamız var. İki tane de kızım var. Atomiye 5 ay önce başladım. İlk önce kendi cildimdeki problemler sebebiyle başlamıştım. Aslında bir network işi yapmayı düşünmüyordum. Ezel Hanım, sesi oradan kısar mısınız? Çok yankı yapıyor da. Ezel aşağıda dinliyor da bana çok yankı yapıyor. Ben konuştuğumu anlayamıyorum. Devam edeyim. İlk önce kendi cildimdeki problemlerden dolayı başladım ve ürünlerden çok memnun kaldım. 15 günde sonuç aldım. 3 senedir de tedavi görüyordum cildimden. Hiçbir sonuç olamamıştım daha önce. Sonra çevremdeki insanlar sürekli cildimde değişikliğin neye sebep olduğunu sormaya başladılar. Ben de Atomi'yi önerdim. Bu şekilde işe başlamış oldum. Sonra Atomi'nin geliri gerçekten de ürünlerden kalan. Gelir çok iyi. Bunun için devam etmeye karar verdim. Bursa'da kendime yavaş yavaş ekip kurmaya başladım. Ekip arkadaşlarım şu an bir meydan okumadayız. İnşallah 15'inde bir Seles Master kariyeri alacağım. Onun için ekip arkadaşlarım çok güzel bana destek olular. Çok güzel bir ekibe sahibim. Çok da heyecanlıyım kusura bakmayın. Bu kadar. 3 dakika olmadı ama çok heyecanlandım. Kusura bakmayın. Bu kadar. Çok güzel. Çok güzel. Çok güzel. Çok güzel. Eda Atomi'nin buעadan. Azimimizi bu ürünlerken bu öğretmenin doğalimijnı kusura baktım. Kusura bakmayın. Kusura bakmayın. Eda Atomi'nin ad dominasyonu o zaman da bu öğretmenin. Seles Master kariyeri alışveriş etmesi için çok mutluyum. 오늘 스피치 감사드리고 세이즈버스터 도장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부터 줌 미팅 강의 들으면서 애터미 기운을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수요일 아침에 애터미 기운을 많이 받으셨나요? 아까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임수민 스타마스터님이 말하신 것처럼 명단을 작성하셔서 순서대로 한 분 한 분씩 만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사업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사진 찍고 줌 미팅 종료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수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들 하트해주세요. 잠깐만요.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만히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Herkese teşekkür ederim.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월 4일 쭈긋한 ہuiç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